안녕하십니까 김토의 사연은 이상정입니다. 검회하신 촛불 시민 여러분 언어가 아닌 자 용산 개차보로 수준에 딱 맞는 말로 할 것인지 양해 바랍니다. 용산 개차보로 7일 매국 국정회계로 면면히 이어온 대한민국 국경이나 국민의 자정감을 나락으로 내팽개친 매국 행위를 규탄하고 탄핵을 요구하고자 나섰습니다. 로우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폭등과 대규모 수출 감소로 국민의 삶은 도탄에 빠져 허우적거리는데 국민의 삶을 보살펴 향상시켜야 할 책무는 도시한 채 이재명 대표를 향한 특수부 개감도를 동원한 저장 및 짜맛투기 동작으로 오로지 정적 죽이기 위한 칼부림만 난무하고 있다. 망가리 칼춤을 당장받추라. 아무리 터로도 안 나온다. 아무리 뒤져도 없다. 다놓고 이제리는 죄가 없다. 로우 전쟁과 난리되는 미국 반도체 전법으로 국가경제의 엄중함이 요구되는 시기에 국정운영은 빚지는 칼춤으로 국민의 삶은 점점 저 나락으로 들어가는 와중에 칠 외국 국정외교가 웬 말이냐 나라 꼬라지 잘 돌아간다. 이게 나아다. 지금까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는 나라를 외치며 죽을 지엔 정 자존감 하나만을 잃지 않고 살아왔다. 심지어 일본과는 가위바위보를 해도 지면 안 되는 대일보 무은우 하부가 국민의 마음속에 안목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자꾸만 우리 대한민국은 돈도 있고 가오도 있다 이 새끼야! 반도체 소세우 수출기조로 시작된 일본과의 경제전쟁 중 반성이나 사과도 없이 고자세로 일관한 발톱 및 때맞도 못한 일본의 국민적 하부와 가해자의 진정으로 인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일제의 강제동원 피해자 의사는 무시한 채 비굴한 국정외굴을 감행한 것은 세계 어디에 내놔도 자신감 남치고 액동적인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일가의 나락으로 내 편집힌 개망나니 불거로 붕괴하지 않을 수 없다. 일제의 합체의 한가한 독립수사들과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사무친 통곡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미국의 맹독 말고 일본의 군독 말라 우리 딸아지가 아니다! 도백이란 여왕 이새끼 40년식이란 돌대가리가 튀어나와 친일 망언을 쏟아내질 않나 주변에는 온통 친일 종자들이 티끌거리는 현실 앞에 구름감과 허무함 자괴감으로 왜 니가 죽판장이새끼야 너 갑자기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냐 대선 온 가족 비즈니스를 하더니 일본 문무상 인오 장학생이 니 앱이 비까뿌려서 들은 거니 니가 제3자 뇌물죄 해당하는 거 아니야? 아님 D7에 처벌 받고 싶어서 그런 거니 너 외국 내 갈 때마다 사고 쳐서 진짜 쪽팔릴 새끼야 나가지마 그냥 꺼져 엄연히 상권불림이 확립된 대한민국에 너 일방적인 칠매국 국정회견은 대법원 판결을 뒤집어 헌법을 유린하는 폭고로 너의 죄가를 역사원 재단 앞에 주렴히 묻고자 한다 전당대회가 끝난 국민의심 주도구 면매를 보아하니 온통 막말 국어 체인 정도라로 가득 찼다 용산개차반 체인 이후 특수부 계획안대로 요직 독식 국정운영은 국회의원을 바라보는 용산개차반의 인식이 표출된 결과로 장기팔로 전례밖에 안 보이는 것이다 자기감과 허탈감에 빠진 합리적 보수를 지향하는 다수국민의즘 국회의원들에게 고원한다 거기 있으면 다 죽어 빨리 나와 그리고 다한에게 동참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이 이렇게 나락으로 출하는 꼴을 팔짱 끼고 두고 보실 겁니까 대우민주주의를 펴고 가는 대한민국의 주인이 누구인지 확실하게 보여주기 바랍니다 역사의 죄인은 되지 마시오 사유는 차가워 넘친다 이 새끼 타한에게 주저하지 마시오 주저하면 죽습니다 다 죽어 부디 이 새끼 타한에게 종참해 주실 거를 간접히 요청드립니다 내가 선착하면 타한의 카라 단 한 번 힘차게 외쳐 주십시오 용산개차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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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져 이 새끼야 이상으로 김포에서 하는 이상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감사합니다